경남도가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남도는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1%가 문화, 여가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를 위해 장애인 리조트의 이용률을 할인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운행해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3